말하기 시험 중에 특정한 상황을 묘사하는 문제가 잘 나오잖아요. 근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보통 이야기가 전개상 기승전결이 있으니까 중간에 특정하게 사람이 반전이 생겨서 놀라는 경우가 꼭 등장을 합니다. 그렇죠? 그런 경우에 보통 대부분 사람들이 연결을 잘 못 시키는데 이 문장 하나를 외워두시면 연결을 자연스럽게 시킬 수가 있어요. 그게 뭐냐면 이 상황을 보고 그는 놀랬다. 이런 표현이 있죠.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표현 중에 다치이징이라는 표현은 또 있어요. 다치이징이라는 표현도 있죠. 이건 이미 앞에서 한번 다뤘었고요. 다른 강좌에서 오늘 할 표현은 바로 이겁니다. 샤샤샤 많이 들어보셨죠? 샤샤샤 여기서 놀라다라는 표현이 샤예요. 샤샤 놀라서 바보같이 된 거예요. 샤 러 앞에 샤는 XIA이고요. 뒤에 샤는 SH이죠? 샤샤 러 그래서 너무 놀라서 넋이 나간 거야. 그러니까 칸 다울러 제가 진광 다 샤샤 러 또는 칸 다울러 제가 진광 샤샤 러 샤샤 러 샤샤 러 이 표현도 나나 꼭 기억해보세요. 정말 유용합니다. 샤샤 러 샤샤샤 샤샤 Oftentimes 샤샤 러 샤샤 in ten